스톤 스톤 나왔음 살았다 게임이름 발라트로입니다 캠프파이어 스톤 이런 씨 뭘 다 썼게 큰 심리 핸드 크기 바이현식 핸드 크기도 없고 밴드도 없고 있는 게 뭐니 에이스 안 버렸으면 난다 이게 뭐야 내가 어립구왕대팩 페어 5달러 안돼 아니 왜 페어 하던 뻔에 끝나 아 이거 비옵 비옵에 나와야 된다니까 몇 점인지 포카드 아 미친 두두리스트에 왜 포카드 적어놨어 아 뭔 페어 하던 뻔에 끝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뭐 아니 보스 라운드 도 그냥 에어 하나에 끝나네 이게 뭐야 이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포카드가 난리가 없지 아이고 답변네 투드리스트 팔아야겠다 아니 NT10 아 잘못 눌렀다 팔이 두 장 이상이면 행성 핸드에 있는 모든 카드 능력을 다시 트리거 합니다 그냥 돈이나 모을란다 거미 까비오 우동 오빠 오빠루 오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라운드에서는 오직 1개의 핸드 유형. 5라운드에서 오직 1개의 핸드 유형. 그 선택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아니 포카드 합치면 죽겠지 이 마갈놈의 두드리스트 투두 갖다 팔아야지 저거 어! 밴드 플러스 힐 달다 황머팩 스페이드 리버프 와 이걸로 하나씩 지워도 끝도 없네 진짜 스페이드 리버프 됐어 좋고 아니 스페이드 리버프 아니었나 스페이드 리버프 아니 스페이드 리버프 줘놓고 스페이드 세개 주는거 봐 개 야가치네 진짜 야가치도 이런 야가치가 없다 드림카드가 칩을 넣어줍니다 이런거 살 데가 아니야 지금 지금은 세 장 이하로 낼 수 밖에 없겠다 스페이드 리그 스페이드 리버프 남자 남자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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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밧다 줘 킹 모든 스페이드 카드가 리버플됩니다. 칠판은 못쓰겠네. 칠판은 못쓰기지 않습니다. 힐오브 포춘 상영문자 에반데 아 이 트레이딩 카드 있는데 상영문자 안할까 핸드 마이너스 1 개빵스 에던데 아넨 백이나 가야지 됐쑤 넙 넙 하 저것 내는 골을 못봐 칠판 검은색 복사하는게 많았을듯 칠판은 못쓰기지 않습니다. 칠판은 못쓰기지 않습니다. 칠판 투표 정보ne 뱅뱅 캠프파이어에 불 좀 지펴야겠다 클라우드다인 야반도죽 아차 망했네 아차 망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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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점밖에 안나오네 모든 카드가 그림카드로 취급됩니다 행성당 0.1 힙을 좀 구해야되나? 힙을 좀 구해야되나? orem 힙합 딜confidence 쉽지 않네 뭘 먹어야되지 아직 이 게임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 모르니까 뭘 먹어야될지도 모르겠다 스페어 강화 돈만 냅다 날리고 있네 칩 50개 첫 핸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 스페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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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5 2패 2패 파이어 2패 1패 2패 2패 2 1 2 칠판의 에버 더 어려야나? 칠판 지금 제 역할을 못하네 허밋이다 아니 은근히 칠판 괜찮네 지금 이런 것만 좀 칠해주면 칠판 되겠는데 음... 제 역할을 못하네 제 역할을 못하네 제 역할을갖고 이 부분은 안 나와 하이카드 만족 이것도 핸드고 밑에 저것도 핸드고 헷갈리게 돼있음 캠프파이어 이제 왜 아 캠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잘가라 캠파 엄부여 레전더리 조커 와우 전설 조커 플레이한 킹과 퀸이 각각 제공합니다 2배수를 제공하면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뭔소리야 오쇼 오쇼 아 에이스 너 도덧이잖아 너 도덧이잖아 어 칠판 값 응 예 응 칠판 값 봐야되는데 이렇게 하면? 와아우 이뿐만 킨과 킨이 두배수 포카드 관광 에잉 맛없어 스틸카드 바이브카드 저거 그냥 번역 번역 이슈인거 같은데 포카드관과 파이브카드관과 클레안 카드당 1달러를 잃습니다 이거 기분 나쁨 별로 센 효과는 아닌데 와일드카드 이거 와일드카드 되면 칠판효과가 어떻게 되는거지? 칠판트에요 하이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4달러. 51만. 내 5달러. 상점에서 타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퀸킹 사이즈. 초신성 에바. 어? 행드맨. 135장이다. 스페이드 킹. 퀸킹 8장씩 들어있고. 나머지 찌끄레기 좀 들어있네. 에바. 내 돈. 자.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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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발라트로가 진짜 K네. K발라트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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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킹킹킹 칭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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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칭킹 칭킹 칭 칭 힘 버려야지 요즈 우와 이게 핸드즈 657,000 아이 근데 어떻게 더 올리지 여기서? 상점은의 모든 카드와 팩이 50% 할인 낫다레이트 스트레이트 할 일 없잖아 근데 엠퍼러 아 킹이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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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팩 맞다 모든 핸드에서 조커 한 장이 비활성화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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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관 야바이ですね 5 카드 아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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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덱 너브 얇아서 휜 넣어 넣어야 될 듯 트리플 삼백만 맛있다 응 데스다 킹도 더 있어야 되고 퀸도 더 있어야 되고 근데 킹은 핸드에만 있으니까 퀸이 더 있는 게 맞긴 하지 킹에다가 스틸 카드 바르는 게 맞겠다 킹구 퀸시비 상점 물건에는 못 바르는 반드시 다섯 장을 플레이 해야 합니다 킹도 더 있어야 되고 킹도 더 있어야 되고 음 와 개판 너네 879만 여백 여백 볼 어 아 나요 리롤 했어야 했는데 저글러는 언제 바꾸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이브 카드 강화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뭐가 좋아 으 으 으 으 으 으 킹도 좀 더 있어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게 덱이지. 12개만 지우면 되겠고. 12개 지우면 트레이딩 카드도 더 낼 수 있다. 와 첫 패버. 오우. 4688만. 음 맛있다. 이건 무조건 맛있다. 교방님 도와주세요. 도망이 더 좋지 않나? 배수는 여기서... 아니다. 둘... 잠깐만. 배수가 이렇게 되니까... 아잇. 결국 둘 다 올려야 되지 않나? 음... 안녕하세요. 킹은 스틸커드. 나한테 스트레이트란 존재하지 않아? 어? 어? 미다쓰게 트롤 카드가 뒤집혀 나옵니다 뒤집어 뭐든가 어이가 없네 시파다만 씌우면 된다 나 이걸 못 채우네 틱 116배 티빈 티빈 저글러 파는게 맞겠지? 면허 땄다 자, 이제 더 할 수 있죠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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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9th 만... 그땅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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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보 강화 적보 강화가 좀 더 떠야 될 것 같은데 미친 조커 미친 조커 미친 조커 억해금이 있네 아 근데 지금 뭐가 젤 세지 호 카드가 파이브 카드보다 더 세네 이런 빛은 빨리 강화해서 따라가야겠다 이 카드가 지금 남작 남작 받아서 더 셀 듯 안 돼 돈 모든 그림 카드가 뒤집혀 나옵니다 아씨 양아치니 남작 상대 도착 남작 상대 남작상 남작 상대 정상 와 저거 좀 벽쎄다 어? 데스 데스 어땠어 지금든 폭스블라인드 리로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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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으 어 으 어 으 으 으 까먹 먹겠는데 이제 오 쉽지 않음 찾아뵙 와 스틸카드 있다 음 덱 다 썼네 트리플로 한번 털고 파이브 카드로 마지막에 다 먹은 딱 쇠구만 1억 2천 달이 어접이네 까비요 엔티쉽 성공 감사합니다 대체 뭘 넣어야 되는거지 칩이 모자라게 됐어요 하긴 저정도 곱이면은 칩 몇개만 늘어나도 쭉쭉 늘어날거니까 네거티브도 좀 나와야 될거 같고 1억 핵은 뭐야 칩 3백개 칩 3백개